오우 스웨이 좋다 역시 움직임 좋아요 긴장감이 오우 지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연승을 달리고 있죠 지금 정찬성 선수 과연 다음 상대는 누구일지 지금 보시죠 대박 이야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경기네요 최두호 선수랑 정찬성 선수가 붙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최두호 선수는 복싱을 굉장히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복싱 위주로 훈련을 해주겠습니다 이번주는 와 이 투샷을 언제 보겠습니까 정찬성 대 최두호 최두호 대 정찬성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먼저 입장하고 있는 정찬성 선수입니다 자 지금 무패 연승 중이고 KO로 4경기 연속 승리 중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경기를 KO로 이겨야지 계약 보너스를 따냅니다 게임 속에 최두호 선수에겐 너무나도 미안하지만 저는 무조건 KO로 이겨야 돼요 자 빨간색으로 변했죠 레드코너 대한민국의 최두호 선수 입장합니다 자 리치는 정찬성 선수가 5cm나 더 길죠 자 최두호 선수 준비됐습니다 정찬성 선수도 준비됐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1라운드 역사적인 경기 코리안 대 코리안 최두호 대 정찬성 정찬성 대 최두호 자 스텝3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돌아주고요 현란하죠 정찬성 어 지금 압박당하고 있습니다 코너로 자 빠져나오고 정찬성 빠져나오고 레이킥 자 프론트킥 한 대 때려주고요 거리 좁혀졌을 때 어 펀치 죽었습니다 양 선수 자 난타전 나쁘지 않아요 나도 자 쫓아갑니다 이거 사실 최두호 선수가 잘하는 건데 오우 스웨이 좋다 역시 움직임 좋아요 평소보다 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오우 큰일날뻔했다 어 헤드킥 저거 맞으면 안되죠 오케이 콕콕 맞추고요 오버핀드 가보자 아 빗나가네 자 도발 자 최두호 선수 주짓수 굉장히 잘하죠 자 일어납니다 정찬성 오우 스텝 너무 좋다 역시 오우 자 저기서 바디가 아니라 안면을 때렸으면 좀 큰일날뻔했는데 헤드킥 잽 자 밀어놓고 코너로 밀어놓고 아 그옥의 상태에서 스텝이 살아있네요 최두호 만만치 않습니다 역시 부산사나이 오우 아 뭐 나한테노 고맙게도 그라운드로 가줬습니다 데미지가 있었는데 제가 아 시간이 2초밖에 없었네 초크 한번 노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네요 야 예상대로 양선수 모두 난타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이제 종찬성 선수 자 레프트 헤드킥이 제대로 터지면서 이때 좀 아 펀치러시가 아 좀 더 제대로 들어갔으면은 예 경기 가져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텝이랑 머리 움직임 싸움이 굉장히 현란하죠 양선수 수준이 높습니다 게임이지만 자 도발 들어와봐 오 진짜 들어왔네 오케이 오버핀드 헤드킥 자 코너에 몰아놨어요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니킥 자 코너에 케이지 쪽으로 다시 몰아넣고요 아이 지금 바깥쪽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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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싸움 스텝 싸움 스텝 싸움 스텝 싸움 다시 몰아넣을거에요 어딜 도망가 다리 때려주면서 어딜 도망가 아이 저 케이지 컨트롤이 은근히 어렵습니다 게임에서도 아 제 다리가 먼저 털렸죠 지금 아 체크 당하고 하지만 최도호 선수의 다리도 정상은 아니에요 처절합니다 지금 양선수 진짜 피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큰일날뻔했다 와 공이 살렸습니다 여러분 대박 KO당할뻔했어요 아 KO로 이겨야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션 승리하려면 KO로 이겨야되는데 어 지금 여의치 않습니다 상황이 어우 스텝이 왜이렇게 좋아졌지 갑자기 오케이 자 그러기 아 제가 그러기입니다 이제 큰일났다 자 큰일났다 저리가 오우 자 그저 어 어! 자 K.O 다양하게 직전이에요 지금 정창선 선수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morte 자 진짜 끝내야 돼 이제 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자 진짜 기회가 없어 KO KO 아우 어 자 또다시 다운 자 정차전환 자 자 자 자 지금 양선수 진짜 처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서로 지금 머리가 깜빡거리고 있죠 서로 우록이에요 오우 저리가 그렇죠 끝내야돼 끝내 끝내 심판 말려 아 체력이 없어 체력이 자 심판 말리세요 이거 다시 일어나야될거 같은데 이거 일어나야되요 30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30초 아 저걸 피했어 20초 KO 당해라 제발 이야 하하하하하하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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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여러분들도 느끼셨죠? KO 당할 각오하고 들어간거거든요? 와 진짜 첫판부터 너무 힘들었다 이번에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여러분 해냈습니다 해냈습니다 경기 끝나기 20초 남겨놓고 13초 남겨놓고 KO로 가져가네요 자 보너스 받았죠 3경기 재계약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미션을 고를까요? 3연승 3연승 지지말라 이거잖아 저는 무패 행진할 것 같습니다 3연승 하겠습니다 3연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